5월이 닿는 중 우와 대박 5월이 닿는 중 우와 대박 너희들한테 별 소등이 뜨거워 나 왠지 민식이랑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잘 것 같아 진짜 어우 뜨거워 뭐 어 저요? 어 형 자겁다 야 너 민식이 뜨거워 형이야 형 형 나 안 뜨거워 지금 너 운전하는 거야 뜨거워 자세히 만져보신 거예요? 어 자세히 없으면 저거 안 뜨거운데 어 민식이 와 살 것 같아 장난이지? 어 너무 좋아 나 찬물로만 했어 그러니까 어때 저 최고였어요 불이 안 멈춰요 불이 안 멈춰요 운전해 쉿 죽어 같은데 그런데 이게 프라멘의 노릇처럼 피곤한데 아니 자기가 싱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잠이 안 오고 사고 선물로 잠이 안 오고? 어떻게 하세요? 간장으로. 간장으로. 어떻게 하면 비행기보다 더 편한 것 같은데. 처음에 생각했을 때 진짜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. 아, 발이 나와. 참기름. 갈아입고. 참기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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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. 참기름.